충남,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주민의 염원이 담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만 구축계획 반영 촉구 서명부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됐습니다. 천안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12개 시장군수협력체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으로 서명한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만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